강화군 서도면 부름도 해안 침식 보도와 관련해 인천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확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부름도 영뜰 해변에서 모래유실과 함께 방품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땜질식 미봉책이 아닌 해안 침식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모래양이 공식적으로 3억 제곱미터가 넘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등은 조사 연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